노는 Kei thrive 노는짱 동시에 꽃봉이 ,, ,, ,, ,, 10시에 딱 오도록 아 10시에 오도록? 응 잘했다 내가 일일이 안 불러도 돼 일일이 안 불러도 돼? 응 좋네 그게 언제 언제 얘기했냐면 월, 화, 수, 목,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토요일 응 이렇게 해야겠지 아 그래? 일요일은 학원이 빨리 끝나니까 따로 부르면 되고 금요일은 내가 수업이 있으니까 10시 반은 돼야 마치잖아 그러니까 못하고 가니까 그때 이제 마치면 따로 부르고 이렇게 하고 다른 날은 다 예약으로 다 했다 응 우와 들었어 와 아 아 아 아 다 parece 배고프지 아침도 안 먹고 뜨거운 게 조심히 봐봐 네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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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晶가루 고춧가루 황관나무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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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肩 고춧가루 mi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